추첨 순서에 따라서 먼저 기호 1번 송갑석 후보입니다. 다음은 기호 3번 김명진 후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2번 주동식 후보입니다. 기호 2번 주동식입니다. 제 선거 구호가 문재인이냐 대한민국이냐 호남이 문재인 정권을 만들었지만 이 정권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배급주도 성장으로 변질됐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가 추락하고 수출도 폭망했습니다. 일자리 만든다며 몇십 조씩 퍼부어도 3040세대 일자리는 빛의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는 탈원전으로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훼손시켰습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중국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중국의 남한 총독인지 의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망하면 광주와 호남은 그 책임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도박군 빚 보증 서준 꼴입니다. 호남 출신 고위직이 많아지는 것도 독약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문에 호남이 갚아야 할 빚을 생각해 보면 호남은 지금 진분서 바뀌고 탕수육 얻어먹는 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고 호남이 위험합니다. 광주가 문재인을 심판해 주셔야 합니다. 호남이 문재인 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보수가 몰락한 것은 호남을 적으로 이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수가 실패했다고 지금 호남의 선택이 다 옳은 건 아닙니다. 호남도 건국과 산업화 등 보수의 업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 메시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동안 호남의 문제 등등 제 정치적 견해를 밝히는 글을 모두 직접 써왔습니다. 저는 다들 외면한 호남 혐오 문제를 공론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고 외쳐왔습니다. 제 메시지를 정치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미친 짓이라고 말렸지만 보수 후보로서 광주 출마를 단행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에게,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메시지,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실천으로 옮기는 용기를 갖췄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제조업이 살아나려면 소속 주소 황장부터 정책부터 폐기해야 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철회해야 합니다. 파업 시 대체 인력 투입 금지도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만 적용하고 있는 지나치게 노조 편중적인 제도입니다. 이런 악법도 고쳐나가야 합니다. 공무원 증원을 억제하고 그 규모와 대우를 줄여가야 합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공무원 급여는 국민 평균 1인당 GDP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2배 수준입니다. 각종 복지 혜택까지 생각하면 더 엄청납니다. 이러니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죽어라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민간 분야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나아가 경제 전반, 제조업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탈원전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 한국 제조업의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 중의 하나가 값싸고 품질 좋은 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전기가 값도 비싸지고 품질도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이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탈원전 정책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의 기아 자동차, 단순 조립 가공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역 협력업체와의 연관이 약합니다. 대지에 뿌리 내린 나무가 아니라 가지만 잘라서 꽃병에 꽂아 놓은 것과 비슷합니다. 이래서는 지속성이 없습니다. 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다양한 소재, 부품, 장비, 업체를 빅그린 산단에 유치해야 합니다. 현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가장 시급한 위기를 겪고 있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어떤 지원 방안이랄지 해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 대응은 이제 좀 있으면 다시 다른 주제로 나올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준비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준비한 부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응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대해 재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하위 70%는 무조건 얼마씩 재원한다. 이런 식의 현금 살포는 굉장히 나중에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저는 어떤 그런 정부가 기준을 정할 게 아니라 요청하는 분, 나이가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주되 적시에 최대한 빨리 지원을 해주되 그 돈이 공짜로 뿌려서 없어지는 돈이 돼서는 안 되고 나중에 저리로 상환기간을 길게 해주더라도 반드시 갚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광주에서 여러 가지 신세계백화점이나 호텔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중소상공인들, 상인들, 기업인들 절대로 도와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저는 그 규제를 이번 기회에 풀어가지고 얼마든지 대기업 그리고 자본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결단, 어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동식 후보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이제 미래 산업의 핵심 중의 하나로 AI 산업을 힘있게 추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예결위원, 그 중에서도 예결소위원회 위원으로서 광주 지역의 AI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했던 경험이 새로운데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참 예를 먹었던 것이 작년에 미래통합당,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었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저희 광주의 AI 예산을 집중적으로 삭감하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굉장히 그것을 막아내느라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점에 대한 우리 주동식 후보님의 입장은 AI 산업이 미래형 산업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지원하고 한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미래형 산업이라는 것은 정부가 만들어서 틀을 정할 수가 없는 산업이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민간 자율에 의해서, 민간의 창의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업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면 정부 예산이 지원되면 항상 공무원들이 하는 방식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맞춰서 해라. 그리고 해외에 어떤 검증된 사례를 가져와라. 해외에서 검증된 사례라는 것은 이미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은 다른 여권을 조성해 주는 거지 직접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나라 정부 IT나 이런 첨단 산업의 지원이 지금까지 항상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IT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거든요. 제가 자유한국당에 그분들이 반대한 이유까지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AI 조성 지원 방식은 결코 지원 결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 정부가 직접 개입보다는 민간인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주는 방식의 접근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동식 후보님께. 지금 우리나라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접종 임금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으려고 하는 노사민정의 타협의 결과물인데 그게 지금 파기 직전입니다. 이거에 대한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주동식 후보님의 1분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7분 동안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저도 기대도 많이 걸고 또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냉정하게 광주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이 성공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어떤 광주형 정치적인 요구 때문에 이 기업들의 팔을 비트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기업 활동 투자라는 것은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기업들의 요구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형 일자리 하는 거 보면 경제 논리가 아니고 기업의 경영 논리도 아닙니다. 정치 논리에 가깝습니다. 이게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광주에 왜 기업들의 자본이 유치되지 않고 기업들이 활동, 들어오지 않고 그러는가. 저는 간단히 말해서 광주가 굉장히 대기업, 기업 활동,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주 후보님, 광주형 일자리를 중단해져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답변 기회를 1분, 제가 주도권 시간이니까요. 1분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갑석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교통체증 해소방안 말씀하시면서 SOC, 사회관접자 보이죠. 말씀하셨는데 저는 광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SOC라고 하면 특히 교통 관련해서 지하철 노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송정역과 광주역, 이 문제 있습니다. 지금 지하철 노선, 저도 이제 지하철 타보면 이 러시아워 시간에도 지하철 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의 텅텅 비었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이건 여러 가지 말할 것 없이 광주 분들이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노선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아니, 이렇게 사람이, 광주 시민이 145만인가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대도시의 지하철 노선이 러시아워 시간에도 이렇게 텅텅 비어있다는 건 한마디로 노선 엉터리로 설정이 돼 있고 그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우리 서구에 있는 유스케어, 터미널조차도 거치지 않는, 아니, 지하철 노선을 만든다고 하면 터미널에 가장 먼저 포함돼야 할 것 같은데 하지 않았거든요. 이건 이 SOC, 사회관접자 보의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역대, 지금 간단히 말해서 광주와 호남은 민주당 정권이 여당으로서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지금 기득권으로서 의사결정권으로 주도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는 전혀 입싹 씻고, 다시 새로운 SOC 이야기하고 그런다는 거. 저는 이게 좀 너무 그런 거 아닌가. 송정혁, 광주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원래 송정혁에다가 집중적으로 몰아가지고 시설도 해주고 넓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송정혁하고 광주혁하고 분산하다 보니까 송정혁은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근처에 개발도 안 되고 있고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광주혁은 거의 지금 거기다 폐기됐다시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저는 1차적으로는 광주혁 공무원 그리고 그 공무원들과 함께 결탁해 있는 정치인들. 포남에서 광주에서는 여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말 시민들 앞에 공개 사과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생활형 SOC 이야기했는데 SOC가 무슨 생활형이라는 말이 붙는 원래 무슨 개념에가 앞에가 소식어가 붙으면 이건 왜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국형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생활형 SOC라는 거 SOC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센터, 시립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복합 커뮤니티 이런 거 시민들 예산 따먹어서 운동권 시민단체들 돈 빼서 빼먹는 그런 장치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무슨 생활형 SOC라고 이야기하는 건 솔직히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재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김용진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차라고 그러셨는데 친환경차라는 게 이게 보면 전기차, 수소차 다 포함이 되는데 어느 게 중점이 주어져 있습니까? 수소차, 전기차, 광주에 나갈 방향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아니 지금 아시아 광주에 중요한 자동차 산업이 광주에 중요한 산업이니까 친환경차라고 마음을 읽히는 게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차는 굉장히 반대 방향이에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냥 웅뚱그려서 친환경차라고 그러셨는데 만일 광주에 자동차 산업을 선정한다고 하면 전기차입니까? 수소차입니까? 별로 지금 다 양방향으로 기업별로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기차하고 우리나라가 인프라가 그렇게 리소스가 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선정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로 같이 둘 다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잘 공부 안 하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문재인 정권이 수소차,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수소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말이 수소차지 결국은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의 방식을 좀 밟았을 뿐인데 이 모든 게 다 보면 뒷받침이 되는 게 어마어마한 전기 인프라가 갖춰져야 됩니다. 전기 인프라 없이는 전기차고 수소차고 뭐고 시도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엄두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탈원전 정책은 한국의 전기 인프라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살을 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기값도 비싸지고 그다음에 전기 품질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태양광, 전기 품질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일정하게 어느 시간에나 고정된 전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기저전력이라고 하는 건데 이 태양광이나 친환경 에너지, 전기는 절대 기저전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죽이고 이 기저전력인 원전을 죽이고 사실은 원전을 죽이면서 무슨 LNG이니, 태양광이니, 무슨 통력이니, 그다음에 무슨 심지어는 석탄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환경 문제, 경제 문제 불러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리고 대한민국, 한국의 정치, 그리고 나아가서 호남과 광주의 정치를 이끌어 가실 두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무 비상적이고 안이한 이야기를 하신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광주형 아까 일자리도 말씀해 주셨는데 광주형 일자리,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들 팔 비틀어서 끄집어오는 거예요. 절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일자리 많이 만들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우리 광주 시민들이 의식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광주 시민들 분노하실지 모르겠지만 광주의 기업이 오지 않고 광주 경제가 죽어가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광주 시민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팽배해 있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올 수가 없어요. 오고 싶어도 실은 많이 막지 않습니까? 지금 무슨 금오월드, 어등산 개발 모든 게 기업이 들어오려고 해도 광주에서 그 반대 점수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럼 한마디 더 진짜 기분납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가 자기 산업이 없으니까 예산 확보도 잘 안 되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국비 예산으로 지원 받아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국비 예산을 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삼성 같은 대기업들이에요. 그 대기업들 돈으로 신원 광주, 호남에 먹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대한 반발 정서, 분노, 증오는 가장 심합니다. 그걸 부추기고 있는 게 민주당 등 좌파 정치인들이고요. 정말 호남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질문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합니다만 그래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분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태이기 때문에 유례가 없는 사태에서는 유례가 없는 지원책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현금 뿌리는 식은 안 됩니다. 그렇게 풀린 돈은 나중에 경제의 발목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살고, 올해만 살고, 내년에는 안 살고 그럴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는 지속되어야 하거든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실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저금리로 지원을 하되 나중이라도 그 돈은 받아내야 합니다. 먹튀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은 기존 레선 예산을 전용하되 추경이나 국채 발행은 피해야 합니다. 골목 상권 보호 등 규제도 풀어야 합니다. 신세계 호텔 등도 당장 건설에 착수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역 경제 심각했습니다. 재정 자립도 전국 최하위에 청년 인구는 해마다 5천 명씩 빠져나갑니다. 사회복지 편성 비율도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일할 사람들은 사라지고 예산 뜯어먹는 사람들만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인들과 시민단체들이 이걸 부채질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호남의 분노와 한을 이용해서 국회의원이 됩니다. 호남을 이용하려면 호남이 계속 가난하고 낙후돼야 합니다. 보수 세력과 기업 증오를 부추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광주는 묘지와 기념관의 도시입니다. 생산과 상관없는 시설과 행사, 그걸로 예산 뜯어내서 운동권들이 무의도식합니다. 진짜 목적은 일 안 하고 놀고 먹는 건데 명분은 5.18과 민주화를 팔아먹습니다. 시민들이 그들의 볼모입니다. 노조도 그들과 한 표입니다. 광주를 망치는 것은 이런 공짜 심리입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아야 하고 기업 협박하고 등치는 걸 없애야 자본이 들어옵니다. 기업에게 생떼 뜨고 생떼 쓰고 협박하는 민주당과 운동권부터 심판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광주를 교육 프리존, 교육 자유지대로 만들겠습니다. 광주는 산업화에서 소외됐습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처럼 보는 것처럼 지금 기업들 팔을 비틀어가지고 굴뚝 산업 유치해봐야 별 효과 없습니다. 이제 지식 산업에서 앞서가야 합니다. 자사고를 유치하고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이 가능한 학교 설립을 자유화해서 광주를 교육 혁신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원래 광주 교육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건이 매우 좋다고 봅니다. 고부가 같이 고임금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전국의 인재를 광주에 유치해서 호남의 우호적인 국가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겠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와 교사 선택권을 주고 교사들에게도 학생 선택권을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폐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화라는 이름을 붙이니까 경제민주화도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시장 사실 경제를 정치화하자는 논리입니다. 기업 활동을 올가매고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만 배를 풀리는 논리입니다. 기업 경쟁력은 추락합니다. 깡패 노조들의 막장짓도 정당화됩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가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지역별 위원화도 추진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의도와 달리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일자리를 없앴습니다. 광주와 호남처럼 경제 체질이 약한 곳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자영업이 몰락하고 알바 일자리까지 일자리까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광주의 경제와 일자리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최저임금제 제도 자체도 재검토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다른 데 썼던 글에서도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고 또 오늘 여러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 정견 이런 것에서도 나왔었는데 이런 겁니다. 호남의 현재와 같은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반일, 반미 정서는 극복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후보님께서는 고향도 이쪽이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지역 경제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어려운 여건이지만 기업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투자하고 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가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도시라면 어떤 기업이 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후보님 보시기에 광주가 부족한 점이 있고 미흡한 점이 있고 또 채워야 될 점이 있고 이런 건 누구나가 그럴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도시가 통째로 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그 도시에 어떤 기업이 올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후보님께서는 이곳에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들은 대단히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여기에도 동의할 수 없고 그 근거가 뭔지도 대단히 궁금하지만 그것하고는 또 별도로 신중해야 될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반일, 반미, 정서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질문을 두 가지를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면 어떤 기업이 오겠느냐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마치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으면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주가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정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안 오는 거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기업이 안 오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기업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게 광주가 기업하기 좋은 그런 시민들의 마인드고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으면 오지 마라고 말려도 옵니다. 그냥 돈 싸들고 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가 그 말을 실제로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광주가 그동안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정세가 강한 도시라는 것을 정치인들이 이야기했습니까?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광주 기업들은 안 옵니다. 왜냐?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본말이 뒤집힌 그런 문제의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기 어떤 사례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금오월드, 신세계, 어둠산. 간단히 말해서 이게 기업의 논리,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뭔가 그냥 간단히 말해서 생태 쓰고 돈 내놔라, 그러고 무조건 반대 논리, 시민단체하고 그다음에 일부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분들이 결합을 해서 그런 식으로 기업들 발목을 올가매고. 네, 후보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를. 후보님이 어떤 생각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가 또 다음에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후보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다음에 후보님께 어떤 과정이 있고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근거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기업, 반시장, 반자본주의, 반일, 박미가 있는데, 정서가 있는데 그것을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그 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시민들, 그리고 광주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분들에게 이것은 대단한 상처를 주는 이야기고 또 다른 지역의 어떤 식으로 색깔을 뒤집어 씌우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심각한 말씀이고 또 심각한 견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식 후보님께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시는 거죠? 저는 기존의 절차도 중요하지만 이번에 지금 벌써 100만 명 있지 않습니까? 그거 헌법에 나온 헌법 개정 절차를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경제민주화 폐기를 위해서 개헌을 하신다고 하는데 개헌을 어떻게 하는 건지 국회의석의 3분의 2, 그걸 얻어서 국민 투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발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발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경제민주화, 우리 헌법의 119조 1항에 있는 사항이죠. 대한민국 경제민주화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기본으로 한다고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헌, 개헌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3분의 1의 발의로 그리고 대통령이 발의를 하고 국회의원 재적 의원에 다시 재적 의원 과반수가 발의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대로 가자면 미래통합당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는 팩트하기 어려울 상황인 것 같은데 현실성도 없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민주화 폐기하는 개헌 추진,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 될 그런 사항이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진행되고 난 뒤에 있어야 될 사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입니까? 답변 드릴까요? 질문을 하셨으면 답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송 의원님께. 아까 헌법 제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단히 말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 정기용 회장이 뭐 하자고 그러면 직원들이 뭐라고 곤란하다고 하면 해봤어, 임자? 그런 말씀하셨다 하는데 모든 법과 제도는 필요에 따라서 고쳐지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반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견 콘센서스가 문제라는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미통당이 의상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간단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이미 개헌을 위한 새로운 제도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데 주력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저에게 질문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송갑석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18 역사의국 특별법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잘못하면 국민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조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대학교 졸업하기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남겨두고 제가 가두 시위를 나가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 처단을 제가 내걸고 시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5.18이 아무리 크고 그런다 해서 인류 문명의 유산인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까지, 언론의 자유까지 가로막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5.18이 국민 대중에게 설득력을 얻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입을 틀어막는 행위는 5.18을 오히려 모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식의 접근, 5.18을 오히려 모욕하는 거고 굉장히 더, 사실은 광주가 5.18이 호남의 고립, 광주의 고립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추진하시는 5.18 역사의국 특별법은 광주와 5.18, 호남의 고립을 더 부추기는 그런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보니까 AI 자꾸 말씀하시는데 AI, 아까 말씀드렸지만 AI는 민간의 창의력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도 하셨던데 규제 샌드박스 이야기해서 거기서 무슨 비즈니스 AI로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고 해도 나중에 보면 결국 묶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최저임금제 묶이고 그다음에 노동시간 묶이고 지금 보면 IT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게 IT라는 것은 원래 근무 시간 자체가 따로 없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머릿속에서 굴리고 연구하는 게 IT인데 이걸 지금 정부가 일률적으로 묶어 세우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AI를 정말로 살리려고 하면 정부 규제부터 없애야 됩니다. 보면 우리 스마트폰 씁니다마는 스마트폰이고 뭐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가장 인류의 최첨단이기는 기업들이 만드는 거지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부는 그걸 가로막고 공무원들은 그걸 규제하는 게 일이지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발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문화, 컬처, 문화관광 이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광주는 관광 불모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주에 관광이 뭐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해서 광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한테 질문을 계속하고 계신 관광. 기념비의 도시입니다. 기념비는 절대 관광 상품이 될 수 없어요. 그런 대목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예 딱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명진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광주에 군공항 이전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네 개 지금 예비 이전 후보지가 국방부에서 작전선 검토하고 부지 적합선 검토를 통해서 예비 후보지가 내정이 정해졌고요. 그걸 이제 해당 지역 지방자치자치장과 국방부 장관이 협의 후에 예비 이전 후보지를 정하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반대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전했을 때 종합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기회를 드리지를 못한 거죠. 그걸 드리고 나면 판단이 달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원을 광주 군공항 그분들에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송정군공항은 광주공항은 단순히 민간공항이 아니라 이게 중국과 이런 쪽이 전반적으로 이 방위에 국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불편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굉장히 님비약이 하지 않습니까? 나디마의 백야드. 아마 내 쪽에는 불편이 끼치기 싫다는 건데 저는 좀 더 그보다는 합리적인 방안. 뭐냐면 광주의 공항은 수선 역할이 크거든요. 미군기에. 그러면 미군기의 수선이라는 것은 굉장한 첨단, 지식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저는 어떤 베이스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쪽으로 강화하면서 그러니까 군기지가 무조건 이 골칫덩어리로 버려야 할 전제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군기지 주변에 원래 군사 기술이라는 것은 가장 첨단 기술이 집약된 것이 군사 기술입니다. 그 부분에 그러면 수리의 어떤 단지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광주가 그냥 단순한 소비 도시가 아니라 정말 첨단 IT가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럴 때의 AI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질문 시간을 안 드려서 죄송합니다. 송갑세 의원님, 후보님 답변해주세요. 네, 하도 질문이 많아서 뭘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그냥 짧게 답변 드릴 수 있는 것. 5.18의 광주의 고립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5.18의 기간 동안 광주는 고립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립됐던 광주의 경험이, 그 고립 속에서 싸웠던 광주의 경험이 영원히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소중한 자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퍼졌고 세계로 퍼졌습니다. 기실, 그때는 고립되고 다치고 죽고 했지만 그 정신은 살아서 널리 확산되어서 지금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기초가 됐었다라고 하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는 1980년 5월 이후 40년째 끔찍하고 전인한 고립에서 벗어나려는 투쟁을 계속해왔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좌파가 정권을 잡아서 광주가 고립에서 탈피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영국을 고립시키려고 대륙 봉쇄령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인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도우버 해업의 풍랑이 거세지면 대륙은 고립된다. 대륙 봉쇄령으로 영국보다 프랑스가 고립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진실이 됐습니다. 영국이 세계 시장이라는 더 큰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고립은 고통스러웠지만 역사적으로 승리하는 길이었습니다. 민주화와 진보의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광주는 그 고립이 더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과 기업 등 인류문명 진보의 방향이 아닌 반시장, 반기업, 반미, 반일, 친북, 종중 등 반문명 세력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광주가 영원히 고립되는 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방금 뉴대제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 3B 노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마 김명진 후보께서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 3B는 80년대 중반에 한참 학생운동 시위가 격화됐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3B란 비폭력, 폭력은 안 된다. 비반미, 반미는 안 된다. 비용공, 용공은 공산주의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호남이 이 좌파의 어떤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유대한 광주 시민들께서 오는 4월 15일 대한민국과 문재인 가운데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한 표 한 표를 보여주시기를 강국하게 보셔드립니다. 2부에서 계속 지 giving